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진심 직종의 인어 노래 왜 왜 왜 그런가 말도 더 안 돼 왜 왜 왜 왜 왜 왜... 왜 왜 쏘야 맘쌍 송기고 송는 세상 아니요 더 안 돼 누구도 버스 타고 누구도 객시 타고 승계랑 내 맘에 만족할 수 있다는 목소리 그 사람처럼 남긴구나 왜 왜 왜 그럴까 아 더 안 돼 누구도 소주 먹고 누구도 객시 먹고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처럼 진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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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야 왜 왜 왜 왜 그럴까 말도 더 안 돼 말도 더 안 돼